안녕하세요 빠더 백수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 가서 굴을 사왔어요 자르고 자 구메에 불 사신다 굴을 넓은 볼에다가 우선 소금 물 마늘, 양파 반개, 샐러리, 대파 파 고추냉이 소금 소금 적당히 설탕 올리브유 그 다음에 식초 이렇게 야 이거 맛이 있겠니 없겠니 애들아 물 먹어라 제가 이렇게 되어있는거 좋아해요 음 으음 맛있네 으음 맛있네 으음 이거 맛있어 배고플까만 너도 야 이리 와봐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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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을 기세인데? 응 이거 먹어야죠 예쁘다 이제 먹고 밥은 뭐 먹을래? 엄마 것도 남겨놔야지 으음 맛있어 이거 먹어야죠 예쁘다 이제 먹고 굴전 파는 계란에다가 풍덩 모아 다 먹을 수 없어졌어 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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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이리 오세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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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 이리로 해 이거 먹어 먹어봐요 아 굴 넣네 굴 넣는게 아니고 굴이야 맛있겠다 굴전 먹어볼까 맛있겠다 굴은 전이지 잘 먹고싶어요? 음 맛있어? 네 굴을 좋아하냐 일로 이것도 먹어 계란 색깔 진짜 예쁘다 색노란데 입가심으로 떨어져 먹어야 돼 진짜 상큼한 것 같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상큼한거 진짜 맛있다 나도 이게 제일 맛있더라 음 탱탱 잘 먹어야 돼 그리고 요거니 역시 요거니 물 물 해물 밥 먹자 먹자 이제 드디어 다 됐어요 짠 굴밥이에요 맛있겠는데? 젤그림이 뭐예요? 여기다가 젤그림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제 자 뭐가 좀 들어가면 또 맹궁이 될 거 같은데 그 시큼한 뭐가 좀 들어가면? 아 궁금해? 어 레몬주 아 근데 맛있을 거 같아 레몬주? 어 짬뽕에 레몬 넣습니다 여기다 넣어줘 또맨쿵이야? 짬뽕에 레몬 넣으면 또맨쿵이 됩니다 동남아 온 거 같다 밥 들어갑니다 오우 이거 주세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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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미 오우 야미 그냥 야미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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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